제가 그랬듯이 후배들도 스케이트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이 꼭 양주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나 친구들은 매일 태릉으로 운동하러 오는데요. 제 주변에 가까운데 제대로 된 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. 그런데 양주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생기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선수들이나 스케이트에 입문하는 꿈나무들한테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양주는 여기 태릉에서도 가깝고 교통편도 좋아서 선수 입장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이 양주에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. 국제 스케이트장을 양주로! 국제 스케이트장은 양주로!